파란팀이 지금 중앙을 먹었습니다 빈 곳을 털도록 하자 들키지 않게 어떻게? 자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얍!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블럭스 워러드 제가 지금 안 보이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새 캐릭터가 지금 저처럼 투명 스킬을 씁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가시죠! 슉! 바로 이겁니다 시노비 닌자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보니까 도둑들 같기도 하고 깡패같이 생겼냐 다들? 눈을 왜 그렇게 떠 너는? 아무튼 저희 닌자들 스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번 스킬에는 투명화 3번에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4번 표창 던지기 5번 도시락 까먹기 뭐 이런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일단 전투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자! 지금 같은 팀이 너 뭐하냐 이 구석에서 빨리 가서 일 안 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 것 같아 빨리 가자 우리도 일단 이 닌자라는 직업은 정면대결을 하지 않아요 적들의 후방을 기습해서 교란하는 훌륭한 특수부대 같은 친구들이랄까? 아아 아우 벽에 비비 벽에 비비지 말고 그래서 저희 팀 지금 빨강팀인데 파란팀이 지금 중앙을 먹었습니다 빈 곳을 털도록 하죠 들키지 않게 어떻게? 자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얍! 가자 저희 닌자들이 투명화 스킬을 써서 적의 후방으로 침투합니다 야 근데 저도 야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투명도 한 10% 정도는 줘야 될 거 같은데 자 닌자들 돌격하는 척 하다가 가까이 가서 표창 던지기 진짜 열받겠다 우와 갑자기 와가지고 뒤에서 표창 슉슉슉 던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A로 돌격 어 A도 B였어 얘들아 가자 이렇게 닌자가 수월하게 A까지 후방 침투로 먹어줍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저희가 거점을 두 개나 점령했지만 킬은 0킬이에요 아니 닌자가 공격력은 세다 그랬는데 우리 닌자 공격력도 한번 볼까요? 자 두명 적들은 궁수군요 뿅 깜짝 놀랬지? 궁수들은 큰 접에서 약하죠? 너무 놀랬죠? 아무것도 못하죠? 잡아버려 잡아버려 닌자는 사망했다 닌자 복귀 완료 다시 한번 적진 침투를 노려보겠습니다 가자 이게 보니까 나 혼자서 단독으로 싸우면 안 되고 아군이 싸우고 있는 곳에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닌자들이 공격력은 센데 방어력이 좀 약한 것 같거든?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척하면서 투명화 하고 표창 던져준 다음에 바로 침투 짜잔 와 둘러싸버리기 좋았어 순식간에 비 점령 갑니다 와 순식간에 썰었어 자 A거점 또 비어있습니다 어 닌자 수가 좀 많이 줄었네 좋았어 너희들은 상금 닌자야 상금 닌자들에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지 바로 도시락 까먹기 비만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구만 망치면 저기 관해 오 망치면 돌격한다 우와 이러면 우리가 또 뒤에서 도와줘야지 가자 그렇지 아주 쌈 싸먹기 좋은 날이구만 오늘 점심 메뉴 돼지보쌈이다 아악 돼지보쌈 먹지 못하고 함 와 우리 개 털렸는데 아 우리팀 한 명 나갔구나 어쩐지 아니 뭔가 이상하게 지금 병력이 없어 하지만 제가 리스폰 되는 사이에 적팀도 한 명 나갔습니다 이거 해볼만해 얘들아 닌자들 달려 가자 도도도도도도 개빵네 지금 저희가 씨만 먹으면 돼요 적들의 후방 기습하자 어 적들이 우리 망치면의 후방을 기습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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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에 지원군을 다 차단해 도와서 그리고 돌아서 표창 날려주고 표창 날려주고 투명해서 바로 들어가 기습 공격 걸었대 걸었대 이거지 이거지 오 아 35점 차이로 패배해버렸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시노비 닌자 캐릭터였습니다 되게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사느라 치킨 한 마리 못 시켜먹었어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볼 건데 제가 이 닌자 캐릭터 제대로 활용해서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좋아해서 이번에야말로 닌자의 진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표창 호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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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를 펴는 곳의 반대편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랬지 도망가는 것 봐 이거야 너무 아픈데 잠깐만 우리 다시 도망가자 닌자는 공격 한 번 끝났으니까 바로 또 1보 후퇴한다 우리 아군이 왔다 아군 왔으니까 아군이랑 싸울 때 바로 뒤에서 또 나타나버리기 짜잔 이거지 그렇지 비거점 다시 점령 가자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어 뭐야 적은 기명 기병도 있어요? 미치겠네 들어왔어 씨를 빠르게 먹어주고 바로 비가 비어있네 비도 먹어야겠다 가자 어 기병 온다 깜짝 놀랬지 잡아 적장군 잡아라 놀랬다 놀랬다 도망간다 기병 도망간다 진짜 놀랬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투명 여기 있네 짠 돌격 쌈 싸먹어버리기 아 놀랬죠 다 도망가고 있죠 하지만 도망 못 가죠 쌈 싸먹혔으니까 죽어라 적장군 사망 자 우리 닌저들 수고했다 보상으로 도시락 한 번 까먹어 나도 냠냠 적들이 어딨는지 여기서 한 번 살펴볼까요? 아 본진에 있네 쟤네들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 맞춰서 우리도 움직입시다 방심하고 있는 적들에게 기술을 해야 되겠군요 기병은 가만히 있으면 쓸데가 없지 그지? 안녕 친구들 표창 맞아라 고고고 죽여 숲에 매복하고 있던 기병을 역기습으로 잡아냅니다 다시 투명화 적들이 가고 있네요 저기 장군님은 병사들 버리고 그냥 혼자 앞에 가고 있네 이러면 기습 당하는 거야 어 내 병사들이 왜 안 따라하고 있지? 왜긴 왜야 후방 기습을 당했기 때문이지 쳐라 저기 지금 기병장군도 어 내 병사들 다 어디 갔어 어리둥절 어 저기도 싸우고 있네 가야겠지 얘들아 달려 또 서프라이즈 해주죠 다 왔지 지금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짜잔 어이쿠 뒤에서 적이 나타나버리네 어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허어어 이렇게 닌자 맹활약 하면서 2대 3을 이겨버렸네 정말 완벽한 닌자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워로드 시노비 플레이 보여드렸습니다 게임 내내 제가 투명 스킬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휴 좀 피곤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사실 아직 안 갔습니다 진짜 갈게요 contact 이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